나와 똑같은 모습의 복제인간, 유전자 조작을 통해 기나긴 수명을 갖게 된 인간. SF 영화가 그리는 미래에 나올 법한 이야기죠. 이미 도착한 미래, 생명공학이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생명공학 이야기, 미래융합기술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 박태현 교수 모셔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요즘 아이를 낳고 아이의 미래 건강을 위해서 탯줄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다 생명공학과 관련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탯줄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탯줄에서 나오는 피, 우리 그걸 제대혈이라고 부르는데 요새 제대혈 보관 서비스가 꽤 많이 있어서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낳으면 그 제대혈을 보관을 해놓습니다. 굉장히 낮은 온도로 그 이유는 제대혈 속에 줄기 세포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성체 줄기 세포들이 많이 있어서 나중에 아이가 자랐을 때 무슨 질병이 생긴다든가 그리고 기술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있고 그러면 그 줄기 세포를 사용해서 유용하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지금 보관을 해놓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가 DNA, 유전자 다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세계 공동체 여러분들도 관심이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명공학과 미래의 융합기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인류의 운명을 디자인한다. 바이오테크 알러지. 바이오테크 알러지는 우리말로 생명공학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컴퓨터 하루라도 한시라도 안 쓰시는 분 거의 안 계실 겁니다. 아마 초등학교 학생들 손에도 들려있고 숙제하는 데도 쓰고 그렇죠. 그래서 요새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이오테크놀로지 생명공학 시대에 있어서 생명공학을 모르면 생맹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오늘 이 시간을 혹시 생명인 분이 계시면 생명탈출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백투더퓨터라는 영화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백투더퓨터라는 영화에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의 세계로 돌진을 합니다. 쭉 가서 과거로 들어갔더니 본 모습이 인디언이 말 타고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100년, 200년 전에는 그냥 말 타고 다녔습니다. 자연의 힘을 그냥 이용했죠. 우리나라 선비들도 옛날에 과거 보러 오시는 분들 말 타고 오거나 걸어오거나 차나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자연의 힘을 이용하다가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지만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4차 이렇게 일어나 왔습니다. 그러면 1차 산업혁명이래는 원조 산업혁명이 바로 뭐냐면 기계 문명의 발달을 가리킵니다.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을 했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증기기관이래는 그 파워를 기반으로 해서 증기기관차도 만들고 새로운 기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2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 있는데 이게 1900년도에 어떤 사람이 찍은 뉴욕 거리의 모습입니다. 번화하고 복잡했죠. 그런데 이 중에 자동차 한 대 골라보시겠어요? 자동차요? 뭐 같이 보이세요, 이게 전부? 다 마차만 있는 것 같은데 자동차가 있나요? 마차는 마차 잘 보셨는데 이 중에 한 대가 딱 자동차가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한번 확대해서 좀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흠이하긴 한데 전부 말이 끌고 있지만 저기 동그라미 있는 부분만 말이 없이 자동차가 딱 한 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1900년도 뉴욕 5번가의 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3년 뒤에 누가 같은 거리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13년 후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뉴욕 거리에 13년 후, 1913년 말은 온데간데 없고 전부 자동차의 물결로 들어찬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순식간에 바뀌었네요. 이게 제2차 산업혁명인데 바로 전기에너지라는 아주 유용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기계를 대량 생산으로 찍어낸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춘 그런 혁명을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 혁명을 의미를 합니다. 3차 산업혁명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합니다. 20세기 말에 컴퓨터,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컴퓨터하고 인터넷 속에서 홍수 속에서 살고 있죠.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무엇일까? 4차 산업혁명은 클라우스 슈바비 얘기하기를 인천시 15년 이후에 인공지능 기반의 초지능, 초연결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초지능, 초지능, 우리 AI 이런 거, 인공지능 그런 거 좀 익숙해 있죠. 점점 빅데이터, 초연결. 초연결이라는 게 뭘까요? 이 얘기에 대해서 바이오테크놀로지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현재의 모습입니다.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지구 밖에서 통신도 보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보고 와이파이 환경 속에서 전파가 왔다 갔다 하는 환경 속에서 그야말로 정보통신 기술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의 현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미래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많은 미래학자들이 주저없이 얘기하는 게 다가오는 미래의 기술은 융합기술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탄생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주저없이 합니다. 그럼 융합기술이라는 게 뭔가?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IT, BT, NT를 얘기를 했지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죠.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는 IT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IT 세상에서만 살았어요. 자기네들끼리끼리만 얘기를 했고 바이오 하는 사람들은 바이오 세상에서만 살고 자기네들끼리끼리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끼리만 잘 살아도 재미있게 새로운 기술을 잘 개발하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IT하고 BT를 섞어봤더니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경쟁력이 있는 기술이 탄생한다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기술 영역들 간에는 이런 칸막이가 존재해 있었어요. 그래서 칸막이를 넘어가거나 부서트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융합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칸막이를 트고 섞으면 아,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거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게 이제 융합기술의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보면 지금 여기 스티브 잡스가 가차기 특유의 검은 티샷이 있고 청바지 있고 스마트폰 발표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스마트폰은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먼저 아이팟, 폰, 인터넷 세 가지가 중요한 구성 성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주요 성분 중에 어느 하나도 스티브 잡스가 새로 만든 건 없어요. 아이팟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음악 듣는 장비거든요. 그다음에 폰, 전화기. 전화기는 더 한심하죠. 스티브 잡스 태어나기 전부터 사람들이 발명해서 사용하던 게 전화기예요. 스티브 잡스가 처음 만든 게 아니에요. 인터넷 세 번째 성분. 인터넷. 인터넷도 스티브 잡스가 저걸 발표하는 순간에 전 세계에서 인터넷 쓸만한 경제력을 갖춘 나라들은 전부 다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팟, 폰, 인터넷 어느 하나도 스티브 잡스가 새로 만든 건 없어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한 일이 뭐예요? 저거 세 개를 연결해서 손바닥 위에다가 올려놓은 일을 한 거죠. 그래갖고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장비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이미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연결해놓느냐, 융합을 해놓느냐의 중요성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이라는 것은 있는 것들 연결해놓는 거를 창의력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바로 융합기술의 강점, 중요점, 필요성, 가치를 얘기해주는 아주 단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도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다보스포롬 의장인 클라우스 슈바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그 클라우스 슈바비 기술하기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디지털 테크놀로지, 바이올로지컬 테크놀로지, 피지컬 테크놀로지 이 세 가지의 기술이 융합돼서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탄생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이끌어 나갈 세상을 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생각한다고 그 책에 기술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아까 초지능, 초연결 얘기했잖아요. 이런 각각의 분야에서 제각기 개발되었던 테크놀로지가 초연결이 돼서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중에서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라는 게 상당히 플랫폼 테크놀로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디지털, 피지컬, 바이올로지컬 다 아우러져 있죠.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들은. 그래서 이 중에 하나의 중심축인 생명공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생명공학이라는 것은 우리 몸하고 무관하지가 않아요. 우리 생명하고 무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하고 밥 먹고 생활하고 살아나가는 게 다 생명공학과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주라기공원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주라기공원 1편에 보면 주라기공원에 공룡이 등장을 하는데 지구상에서 멸종한 생명체인 공룡을 과학적인 기술, 생명공학 기술을 써서 다시 살려내가지고 디즈니랜드를 능가하는 놀이공원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주라기공원에 흥미롭게도 굉장히 사이언티픽한 얘기가 나아요. 어떻게 해서 공룡을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옛날 옛날에 공룡이 살던 시절에 모기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기가 지금 공룡의 등에 올라타가고 피를 빨아먹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공룡의 피를 잔뜩 빨아먹고 배부르게 포만감에 젖어서 한가롭게 나무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나무의 진액이 쭉 흘러내려갖고 거기에 갇히고 오랜 세월 지난 다음에 굳어져갖고 호박이라는 보석 아세요, 여러분들? 한복 마고자 단추하는 호박이라는 보석 있잖아요. 그 호박이라는 보석으로 굳어졌는데 그 속에 모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기는 아까 공룡의 피를 잔뜩 빨아먹은 모기죠. 그래서 저 주라기 공원의 과학자들이 이걸 한번 이용해보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하는 게 그 호박 속에 들어있는 모기 속에 들어있는 공룡의 피 속에 들어있는 공룡의 DNA를 끄집어내고 그 공룡의 DNA를 이용을 해서 그 공룡을 살려냈다. 내는 얘기가 지금 주라기 공원의 영화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주라기 공원 감독 잘 아시는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이 감독을 했죠. 그런데 이 아이디어는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원작 소설이 있었어요. 주라기 공원이라는 원작 소설이 있었는데 그 원작 소설을 쓴 작가가 누구냐면 마이클 크라이튼이라는 분인데 그 마이클 크라이튼은 하바드 의대를 졸업한 분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의과대학에서 배웠던 지식하고 knowledge, 지식하고 거기다 더 중요한 상상력을 불어넣어서 소설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비록 소설 속의 얘기인데 결코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니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과학자들이 반대로 소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프로젝트를 해요. 과학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공룡은 살려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 만만할 것 같아. 호박 속에 드리는, 모기 속에 드리는, 공룡의 피 속에 그런 거 찾아내기도 힘들뻔더러 그게 있더라도 DNA가 거기서 온전하게 보관돼 있을 가능성이 무지 낮은 거예요. 그런데 공룡 말고 또 멸종한 생명체인데 아주 매력적인 게 하나가 있는 거죠. 매머드라는 놈도 옛날에는 살았는데 지금은 멸종해 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 매머드는 좀 만만해요. 왜 그러냐면 매머드가 옛날 옛날에 시베리아에 살았는데 그 시베리아 땅을 파보면 영구 동토층이 있거든요. 영구 동토층이라는 건 한 번도 녹아본 적이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 묻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구 동토층이 뭐예요? 천연 냉동고 역할을 해서 매머드 사체들을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끄집어내고 매머드 DNA를 이용해서 매머드를 살려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 네이처라는 잡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 이름도 거룩한 네이처라는 잡지 아시죠? 세계 최고 과학자들이 논문 한 편 내기를 갈구하는 그 네이처의 대문짝만하게 실렸어요. 뭐라고? 매머드 한번 만들어보자. 렛츠 메이커 매머드. 뭐를 이용해서?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주 허튼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2008년에 실린 기사인데 지금까지도 10년 이상 넘었는데도 아직 매머드가 살아났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죠. 그래서 과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어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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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때문에 매머드 복제는 안 된다. 그래 맞아, 그거 맞는데 그럼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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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들을 극복해보자. 그래서 아직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매머드를 살려내지는 못했지만 아까 주라기 공원이나 매머드 복제 프로젝트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DNA라는 게 무지무지 중요한 거고 생명체의 모든 정보가 거기에 들었으니까 그 정보만 끄집어내면 멸종한 생명체도 살려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DNA가 무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DNA가 도대체 뭔가 어떻게 생겼는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모양이 어떤가 그걸 아주 경쟁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왓슨과 크릭이라는 두 과학자가 그 모양을 이중 나선 구조를 갖고 있다고 밝히고 이제 노벨상을 받죠. 왓슨은 미국 출신의 생물학자예요. 크릭은 영국 출신의 물리학자예요. 우리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공부해보셔서 알지만 물리 좋아하는 사람이 생물 좋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또 생물 좋아하는 사람이 물리 좋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리 좋아하는 사람이 생물만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생물 좋아하는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해요. 쟤네들은 이상한 애들이야. 뇌구조가 달라. 우리랑 말이 안 통해. 우리끼리 놀자. 이랬던 생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왓슨이라는 생물학자랑 크릭이라는 물리학자가 의기투합을 해갖고 이중 나선 구조를 밝혔죠. 왜 이중? 지금은 사다리 난간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듯이. 그런데 이게 똑바른 사다리가 아니라 꽈배기처럼 꼬여 있어요. 그래서 이중이면서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사다리 발판이 있어요. 발판이 있는데 실제로 사람이 밟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평평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실제 사다리 구조같이 똑같이 갖고 있어요. 평평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사다리 발판에 정보가 있어요. 그 사다리가 네 종류가 있는데 그 사다리의 이름이 각각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그 첫 글자가 뭐냐면 ATGC예요. 그래서 그 사다리 각각의 이름의 첫 글자가 ATGC인데 그 사다리가 어떤 순서로 나오느냐 ATGC가 어떤 순서로 나오느냐가 바로 DNA가 갖고 있는 정보예요. 그래서 DNA가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여 있는데 사다리 발판에 정보가 있고 그 사다리가 어떤 순서로 나오느냐가 정보구나 내는 걸 알았어요. 그게 아는 게 1950년대에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한 20년 뒤에 1970년대에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한 또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 뭐냐면 DNA를 마음대로 잘르는 가위가 개발이 됐고 DNA를 붙이는 풀이 개발이 됐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의 정보는 DNA 속에 들어있는데 그걸 마음대로 자르고 붙일 수 있어서 생명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된 거죠. 저 그림 맨 위에 보면 어떤 사람이 지금 돋보기로 막 이렇게 읽고 있죠. 막 ATGC. 어휴. 30억 개로 언제 다 읽어. 이걸 읽는 게 인간 개념 프로젝트를 했다는 게 어떤 사람 거 하나 순서를 읽어본 거. 아까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인간의 경우는 32억 개 정도 되는데 그 발판 32억 개의 순서를 한번 쭉 읽어본 거를 인간 개념 프로젝트를 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밑에서 가위를 자르고 있죠. 그래서 막 여기서 잘라서 저기다 붙이고 이런 기술을 우리는 DNA 재조합 기술이라고 그러고 이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 이 기술이 개발된 에피소드가 있어요. 1972년 11월 저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하와이라는 섬. 여러분들 아시죠? 그 하와이 섬에서 하와이 대학교에서 학회가 열렸어요. 여러 다른 과학자들도 참석했지만 보이오 교수님하고 코엔 교수님이 두 주인공이에요. 그분이 이제 참석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학회에서 자기가 연구하는 거. 보이오 교수님은 저는 DNA 자르는 가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가락 보세요. 가위 하고 있죠. 저는 DNA 자르는 가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엔 교수님은 저는요. 고무밴드처럼 동그란 DNA를 연구하고 있는데 박테리아 속으로 쑥쑥 잘 들어가요. 이런 발표들을 했어요.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듣고서 저거하고 내거하고 섞으면 이 세상에 깜짝 놀랄만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듣고 이제 상대방의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낮에 학회가 끝난 다음에 저녁때 와이키키 해변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더 나누죠. 당신 가위 기술 대단해요. 그 고무밴드 참 흥미로운데요. 우리 같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점점 길어지니까 저 식당에 가서 우리 맥주 한잔하고 샌드위치도 나누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갖고 이제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가위를 가지고 내 고무밴드를 잘라서 어떻게 붙이고 박대리아 속으로 넣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세상을 깜짝 놀랄만한 새로운 기술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라고 얘기를 서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흥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 넵킨 보이시죠? 넵킨을 뽑아갖고 탁자 위에다가 펼치고 펜을 꺼내갖고 이제 넵킨 위에다 쓰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넵킨 위에 뭐를 지금 썼는가 그걸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넵킨 위에서 기술된 구상된 그 기술이 이제 DNA 재조합 기술이라는 건데 여기 이제 동그란 고무밴드가 있지 않습니까? 제 고무밴드를 가위로 툭 잘르면 이렇게 길쭉해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인간 DNA라고 하면 인간 DNA 부분에 여기를 가위로 툭툭 잘르면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인간 성장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정보를 갖고 있는 부위라고 그러면 인간 성장 호르몬은 인간만이 만들죠. 소는 소성장 호르몬, 개는 개성장 호르몬, 말은 말성장 호르몬 인간만 인간 성장 호르몬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정보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인간 성장 호르몬을 만드는 정보를 갖고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가위로 툭툭 잘라요. 그다음에 풀로 붙여요. 그러면 이 부분이 고무밴드 속으로 쏙 들어오죠. 그걸 박테리아랑 섞어주면 이게 크게 그렸지만 사실 무지무지 작은 거라서 아까 그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박테리아 속으로 쑥쑥 잘 들어가요. 쑥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박테리아가 가져보지 못했던 인간이 가졌던 정보를 박테리아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도 놀랍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라는 생명체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정보를 전부 DNA 속에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인간뿐만 아니라 소, 말, 개, 돼지, 잠자리, 모기, 바퀴벌레, 박테리아, 곰팡이 할 것 없이 식물도 소나무, 대나무, 백화꽃, 장미꽃 할 수 없이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라는 생명체는 전부 다 정보를 어디에? DNA 속에 정보를 저장을 해요. 박테리아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 거를 잘라서 여기 고무밴드에다 실어서 박테리아 속으로 넣었더니 박테리아 이게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써서 여기 물방울처럼 동글동글 그린 게 인간 성장 호르몬을 그려놓은 거예요. 인간만이 만들던 인간 성장 호르몬을 박테리아가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박테리아가 얼마나 파워풀하냐면 한 마리가 두 마리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20분뿐이 안 걸려요. 그래서 몇 시간만 키우면 그냥 와글와글와글 엄청나게 자라요. 그러니까 인간 몸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정보를 박테리아 속에서 놓고 박테리아를 엄청나게 키우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바이오의약품, 바이오신약이라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슐린 같은 걸 우리 몸에서 나오는데 인슐린이 그게 안 나오면 당뇨병이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인슐린을 몸에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인간 몸에서 뽑을 수 없으니까 그 유전자를 박테리아 몸에다가 넣고 박테리아를 키워서 뽑아서 그걸 주사를 넣으면 당뇨도 낫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넵킨 구상을 가지고 하와이 학회를 마치고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옵니다. 스탠포드도 샌프란시스코 바로 남쪽에 있고 저 보이오 교수님은 UCSF, 유니벌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대학 교수시고 스탠포드 대학 교수신데 거기를 돌아와서 계속 열심히 연구를 하죠. 이분은 아까 그 구상을 가지고 DNA 짤르는 가위 연구를 또 열심히 하고 이분은 박테리아 속으로 쑥쑥 집어넣는 연구를 하고 기술이 완성돼서 그 다음 해인 1973년에 드디어 이 기술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재조합 DNA 기술이라고 부르고 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유전공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유전공학의 창시자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DNA를 자르고 붙이고 그런 기술이 완성이 됩니다. 박스완슨이라는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박스완슨이라는 사람은 MIT에서 케미스트리, 화학을 전공하고 졸업을 했고 MBA, 경영학 석사도 같이 따고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자기는 사이언스보다는 사람 만나고 돈 만지는 데 취미가 있다고 저 사람 회고록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벤처 투자가가 돼요. 벤처 투자가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투자 받아갖고 유망한 기술에 투자를 해서 돈을 더 크게 벌리는 그런 직업이죠. 그런데 이 박스완슨이라는 사람이 아까 그 가위 만드는 허벗, 보이어 교수님 기술이 저기서 돈 냄새가 난다라는 걸 막고 그분을 찾아가요. 당신 기술, 대단한 기술이니까 우리 돈 봅시다. 제가 돈 갖고 올 테니까 이 스완슨이 보이어를 찾아가서 설득을 해요. 보이어 교수는 지금 가위 만드는데 여념이 없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저 박스완슨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돈 벌자, 돈 벌자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딱 10분만 얘기하기로 하고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분 얘기가 어필이 되기 시작해서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그래갖고 아 그래요? 그럼 조금 더 얘기합시다. 그러면서 또 그 근처에 셴프란시스코의 셔틀바라는 거 거기 가서 맥주 한잔하면서 얘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이 스완슨이라는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보이어 교수님을 설득을 해갖고 같이 벤처를 세우기로 하죠. 그래서 드디어 보이어 교수님 오케이, 알았어. 내 기술 줄게. 나도 투자할게. 그래갖고 고작 투자하겠다는 게 500불이에요. 지금 저 미국에 이제 퍼스널 책이 있잖아요. 500불, $500하고 자기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500불. 자, 스완슨이라는 그분도 500불. 그래서 500불씩 투자해갖고 벤처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500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으로 불어나는지는 잠시 후에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00불씩 투자를 하죠. 그래갖고 여기 G사라고 했지만 제넨텍이라는 하여튼 좀 기념비적인 벤처 회사를 생명공학 벤처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이 서해안에 스탠포드, UCSF, 버클리 이런 아주 명문대학이 있다고 그러면 미국 동해안에는 하바드 대학뿐만 아니라 보스턴에는 명문 공대인 MIT도 있죠. 그래서 이 MIT 교수님들하고 하바드 대학 교수님들 몇 분이 또 새로운 벤처를 만들었어요. 생명공학 벤처. 그 벤처가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두 회사가 미국 동부의 바이오젠과 미국 서부의 제넨텍이 이제 경쟁을 시작을 해요. 그 기술을 가지고 아까 이 기술은 이제 다 페이퍼로 공표가 됐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경쟁을 하죠. 그래서 이 B사와 G사가 경쟁을 하는데 최초의 의약품을 생산하겠다. 그 목표로 하는 게 우연히도 똑같아요. 인슐린이라는 걸 만들자. 인슐린, 인간 인슐린. 인슐린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 몸에서 만들어지지만 그게 잘 안 나오면 당뇨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 몸에서 뽑자고 그러니까 누가 대주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 양도 작고 그러니까 주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돼지한테서 뽑아요. 돼지 인슐린, 소 인슐린. 돼지 인슐린이 사람 인슐린하고 거의 똑같아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돼지한테서 뽑아서 돼지 인슐린을 주입을 하니까 당뇨는 치료가 되고 이제 낫는데 문제가 뭐냐면 부작용도 생기고 알레르기도 생기고 그래서 환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치료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가축의 인슐린을 쓰지만 제일 좋은 거는 인간 인슐린을 써야 되는데 인간한테서 뽑을 수 없으니 그러면 인간 인슐린을 만드는 유전자 정보를 박테리아 속에 넣고 박테리아를 와글와글 키워서 하자. 이게 지금 두 사람들이 경쟁하는 건데 그 방법이 조금은 달라요. B사는 역전사 비법으로 주파해야겠다. G사는 DNA 합성 전략으로 홍보를 짓자. 이건 조금 테크니컬한 얘기를 해서 여기서 언급은 안 하겠지만 하여튼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을 쓰는데 여기서 이제 제넨텍이 승리를 하죠. 인간 인슐린을 생산을 하는 기술을 확립하고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인슐린이 기술적으로 성공을 하는데 아까 그 바브 스완슨이라는 사람은 벤처 캐피탈리스트라고 했어요.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저기 마케팅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인슐린 마켓이 형성이 돼 있는 게 아까 돼지 소인슐린으로 사람 의약품들을 만들었거든요. 당뇨병 치료를 위해서. 그래서 이미 마켓이 형성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뚫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 인슐린을 개발했는데 판매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거는 여기 지금 이 관리는 2사에서 2라는 게 1라인 1라인 1라는 거대한 제약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인슐린 판매의 거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브 스완슨이 보니까 완전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거예요. 이 사람 속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 회사하고 경쟁하고는 안 되겠구나. 어떻게든 협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두 회사가 이제 MOU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대 기업인 1라인 1라인 2의 판매망, 경험, 자본하고 우리 제넨텍 회사의 기술하고 합해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제넨텍이라는 이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죠. 우리나라 코스닥 같이. 그리고 상장하자마자 아주 기록을 세웁니다. 세계 기록을 세워요. 그래서 35불짜리 주식이 20분 만에 89불로 뛰어요. 완전히 대박이죠. 아까 박테리아 한 마리가 두 마리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20분 걸린다고 그랬는데 이 박테리아 자라는 속도보다 달러 자라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냥 달러가 엄청나게 엄청나게 펄펄펄펄 이게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대박을 터뜨리고 이게 월스트리트 역사상 미국, 뉴욕의 맨하탄의 금융가가 있는 월스트리트 역사상 최고 기록을 단시간 내에 급상승의 최고 기록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 두 사람은 돈벼락을 맞죠. 여기는 일부만 그렸지만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500불씩 내갖고 출범한 회사가 지금 현재 고용 인원이 한 1만 3천 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에도 어마어마하게 기여하고 굉장히 큰 기업으로 발전을 했고 그 젠엔텍이 있는 사우스 샌프란시스코가 저기 조형물에도 보시다시피 The birthplace of biotechnology 생명공학의 탄생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인간 개논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서 아직 또다시 획을 긋는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어요. 2000년 6월에 지금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생방송을 하는 거예요. 정규방송 스톱, 생방송 시작. 똑같이 영국에서는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이 다우닝과 10번지에서 같이 생방송을 하는데 뭐 했다고? 인간 개논 프로젝트를 거의 완성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 개논 프로젝트라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DNA라는 거는 발판의 정보가 있는데 그 발판에 네 가지 발판의 종류가 있고 그 발판의 이름의 첫 글자가 ATGC고 그 ATGC가 어떤 순서로 오느냐가 DNA가 갖고 있는 정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거 하나 그거 읽어본 거를 인간 개논 프로젝트, 영어로는 발음이 지념인데 휴먼 지념 프로젝트를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 그거 읽잖아요. 오유, 30억 개를 언제 다 읽지? 인간의 거 그거 하나 읽어본 거를 휴먼 지념 프로젝트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이 클린턴 대통령 연설문 중에 보면 아주 굉장히 가치 부여하고 잠옷 감동어린 그런 문구가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투데이, 오늘 우리는 조물주가 생명체를 창조할 때 사용했던 그런 언어에 대해서, 랭귀지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있습니다라고 막 그냥 창조주도 들먹거리고 생명 창조도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잘했지. 내 임기 동안에 잘했지 하면서 지금 의기양양하게 백악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했는데? DNA 거 어떤 사람 거 읽어봤는데. 그럼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보면 가타카레는 영화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가타카레는 영화의 영화 제목이 APGC 4개의 알파벳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주인공이 탄생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지금 아기가 탄생을 했어요. 그 아기 발바닥에서 피 한 방울을 채취를 하고 그 피 속에서 DNA를 뽑아서 DNA를 분석을 해서 아까 그걸 다 읽어요. 그래서 얘의 미래를 전부 예측을 하는 거죠. 건강, 질병, 어떤 약을 먹어야 되고 심지어는 태어나는 날 언제 죽을지까지도 예측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엄마, 아빠는 아주 노심초사하죠. 얘한테 나쁜 얘기가 나올까 봐 이런 얘기가 지금 가타카레는 영화 속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00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발표할 당시에 한 사람 거 읽는데 10년 걸렸어요. 10년. 어마어마한 세월. 돈도 3조 원. 3조 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들여서 이거 한 번 읽었는데 뭘 잘했는지 한 번 계속 얘기를 볼까요? 그다음에 2007년. 7년 후에는 10년이 수개월로 단축이 됐고 한 100만 불 정도로 내려왔어요. 10억 아직도 엄청난 돈이에요. 2009년에 10수주로 단축이 됐고 한 5천 불 밑으로 500만 원 아직도 비싼 돈이에요. 그때쯤에서 이제 과학자들이 목표치를 정했어요. 저 위에 제목에 보면 개념 해독 비용 1천 달러를 향해. 그래서 심포지움 제목도 Toward $1,000 지놈. 1천 불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자, 그럼 우리 뭐 한 번 술 몇 번 안 먹고 한 번 저축해볼까? 아니면 우리 또 한 번 개해서 한 번 해볼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돈이죠. 그래서 1,000불을 향해서 목표치를 정하고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드디어 1,000불에 도달을 하죠. 이 도표를 보면 저 하연선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무어의 법칙이에요. 무어의 법칙은 반도체, 기술 개발에 의해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선인데 저기 이제 연두색으로 점점점점 돼 있는 게 유전자 분석 비용인데 비슷하게 떨어지다가 기술이 발달해서 급격하게 떨어지고 2015년에 저축을 따라서 쭉 가보면 여기 1K라고 써 있죠. 이게 뭐예요? 1,000달러 한 1,000불 정도 2015년에 그러니까 뭐 벌써 우리가 지금 2015년 한참 됐죠. 그러니까 2015년에 100만 원 정도의 기술에 다달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로서 아직도 그 가격은 비슷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100만 원 정도만 지불을 하면 자기의 갖고 있는 DNA 그 발판의 정보들을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됐어요. 자, 그럼 이런 기술 개발 갖고 뭐를 할 수 있는가. 지금 가타카에 나오는 영화 속의 장면을 좀 엿보는 거죠. 가타카 여자 주인공이 이 유전자 분석 센터에 왔어요. 유전자 분석을 의뢰하라고 하려고 합니다. 유전자 분석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샘플 가져오셨나요? 네, 제 남자친구 머리카락 샘플입니다. 몇 점짜리 신랑감인지 분석해 주세요. 네,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십시오. 제 입술에 묻어있는 남자친구의 세포 샘플을 분석해 주세요. 샘플이 얼마나 오래 경과됐나요? 키스한 지 5분밖에 안 되었으니까 샘플에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네, 분석이 가능한지 시도해 보겠습니다. 남자친구 머리카락 샘플 맡기신 분, 결과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0점 만점에 9.3점입니다. 자세한 분석 내용은 이 통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이런 영화 속의 얘기들을 우리가 참고로 알 수가 있고 이미 2011년부터 그전에도 이런 회사들, 디코드미라는 회사에서 2,000불에 해드려요. 네비지닉스 9,900, 2,23앤미 400, 500불에 해드려요. 이런 유전자 분석 회사들이 쭉 설립이 됐어요. 그중에 여기 23앤드미라는 회사가 상당히 리딩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 23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회사 이름 중에. 왜 23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간의 경우 사람은 염색체의 개수가 23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이라는 숫자를 썼는데 이 장면, 뭐하는 장면 같아 보이세요? 남자분, 여자분 두 분이 머리를 숙이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무슨 장면 같아 보이세요? 얼핏 보면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뭘 표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후 불어서 맞추는 이런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이게 참 기묘하게도 침 뱉는 장면입니다. 침이요? 네. 그 23앤미래는 회사에서 자기네 회사 홍보 파티를 뉴욕에서 열었는데 노벨상 받은 분도 슈퍼모델도 초청해서 아주 파티 이름이 침 뱉기 파티예요. 우리 댄스 파티 이런 건 들어봤는데 스피트 파티라는 건 못 들어봤는데 스피트 파티를 했어요. 침 뱉는 파티. 우리 통 하나씩 나눠주고 여기다가 침 뱉고 가세요. 그럼 도대체 침 뱉어서 뭐 하자는 얘기예요. 침 뱉어봤자 대부분이 무리예요. 그런데 우리 CSI나 이런 영화 보면 면봉으로 아 벌리세요. 그러고 볼을 이렇게 훑죠. 훑은다는 소리는 뭐냐 하면 볼 세포가 거기에 면봉에 묻어나와요. 볼 세포가 쉽게 잘 떨어져서 면봉으로 훑기만 해도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이미 우리 침 속에도 볼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들이 막 돌아다녀요. 월그락떨그락. 그래서 침을 뱉으면 그 침 속에 볼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도 같이 있고 그러면 그 속에서 세포를 뽑아내서 그 세포 속에 있는 DNA를 추출해갖고 DNA 정보를 읽어줄 테니까 침을 뱉고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일 본인의 염색체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 그냥 침만 뱉으면 돼요. 피 뽑고 그럴 필요도 없이 지금 현재 기술로. 다시 4차 산업혁명 얘기로 좀 돌아가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은 융합기술이에요. 디지털, 피지컬, 바이올로지컬. 그리고 융합기술이라는 게 BT, NT, IT죠. 스파이더맨2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영화에 과학자가 등장하는데 저거 이제 저 사람은 스파이더맨하고 상대 역을, 악역을 맡은 사람인데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기 뇌하고 브레인하고 저 로봇팔을 연결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브레인, 뇌는 뭐예요? 바이오 영역이에요. 이 로봇팔은 기계일 수도 있고 컴퓨터 컨트롤되는 IT 기술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연결하는데 나노와이어를 갖고 연결을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BT, NT, IT의 융합기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려고 하면 뭔가 바이오만에서 국한된 게 아니라 새로운 피지컬 테크놀로지, 디지털 테크놀로지, 바이올로지컬 테크놀로지가 다 융합된 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기술들이죠. 그래서 이게 영화 속의 얘기인데 결코 영화 속의 얘기만은 아닌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제가 영화 장면을 종종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강의랑 관련된 거, 야, 이거 보여주세요. 야, 이거는 영화 속의 얘기지. 아직 현실적인 게 아니다. 지금 이 테크놀로지는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몇 년 뒤에 지나면 이게 거의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계속 기술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파이더맨 영화의 2에 나오는 이 영화가 이거 나올 때만 해도 이게 기술이 비현실적인 기술이었을 것 같은데 그 후로 이제 원숭이를 갖고 실험을 했어요. 이 원숭이 뇌에다가 전극을 박아서 원숭이가 생각하는 걸 전기신호 형태로 읽어갖고 로봇 팔에다가 주는 거죠. 그러면 원숭이가 생각을 해서 자기 팔은 저기 지금 통 속에 꽁꽁 묶여 있어요. 그래서 팔은 못 움직여요. 그런데 로봇 팔이 여기서 징징 움직이는데 얘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팔을 징징 움직여서 저기 먹이를 주니까 난 배도 고픈데 받아 먹어야겠다. 얘가 생각을 해요. 로봇 팔이 어떻게 하면 움직인다는 걸 얘가 인지를 하고 징징 움직여서 이걸 먹이를 받아 먹죠. 원숭이에다만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인간에게도 이 기술이 적용이 됐는데 이분은 팔에 문제가 있어요. 장애가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는 묶어놓기도 했지만 본인이 자력으로 맥주를 평생 마셔보지를 못했는데 이분 뇌에다가 전극을 꼽고 이 뇌가 생각하는 거를 전기신호 형태로 읽어서 로봇 팔에다가 주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가 로봇 팔에 징징 움직여서 자력으로 맥주를 받아 마시는 그런 장면이 시연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이게 한 가지 종류의 기술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융합기술이고 이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스파이더맨 2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기차 위에서 스파이더맨과 상대방이 한 판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다이내믹한 장면이 나옵니다. 스파이더맨은 모종의 하여튼 DNA 유전자가 변형돼서 만들어진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산물이고 저 상대방은 BT, NT, IT 융합기술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바이오테크놀로지하고 융합기술이 한 판 대결을 벌이는데 누가 이길까요? 물론 스파이더맨이 이기죠. 우리의 주인공이니까 스파이더맨이 이기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융합기술이 주인공이 되는 영화들도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테크놀로지, 피지컬 테크놀로지, 바이올로지컬 테크놀로지가 아우러지는 새로운 기술들이 탄생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생명공학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기술들이 또 다른 기술들하고 피지컬 테크놀로지, 디지컬 테크놀로지와 아우러지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아마도 살게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경청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직접 그림까지 그려주셔서 이해가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사사계 공동체 여러분께서 정말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미리 질문을 저희가 받아 봤거든요. 한번 볼까요? 먼저 김민혜님의 질문입니다. 교수님이 조합해서 만들고 싶은 DNA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 실험실에서는 인공후각, 인공미각 이런 걸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서 지금 핸드폰이 우리가 보듯이, 눈으로 보듯이 보기도 하고 우리가 듣듯이 듣잖아요. 녹음기로 듣고 카메라로 찍고 또 촉각도 느끼는데, 시각, 청각, 촉각은 느끼는데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는 핸드폰은 아직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코에 냄새를 맡는 기능이 후각 수용체에 있고 맛을 보는 기능이 혀의 미각 수용체에 있는데 그것도 정보가 전부 DNA 속에 들어있어서 그 DNA를 지금 자르고 붙여서 우리 코, 냄새 맡는 기능, 우리 혀 맛보는 기능을 재현하기 위해서 우리 실험실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 기대가 됩니다. 다음 질문 더 볼게요. 임고은 씨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코로나19 유전자 지도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유전자 지도는 무엇이고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DNA하고 유전자하고 염색제하고 개념은 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그래서 DNA라는 실가닥 위에 의미 있는 부분, 부분, 부분이 유전자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껍질도 만들고 껍질 위에 있는 뚫고 들어가는 단백질도 만들고 또 옆에 있는 여러 가지 부속품들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런 정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 정보 속에 어디, 어디, 어디에 있는지 그 유전자의 정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그려낸 것이 유전자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지도를 발견한 건 굉장히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체에 대해서 유전자 레벨에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훤히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어한다든가 치료한다든가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강연 들으면서 생명공학이 생각보다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생존 환경이 열악하고 척박한 고지대에 사는 식물을 본 적 있으신가요? 추위와 바람을 견디기 위해서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만큼은 깊숙이 단단히 박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식물을 평지에 옮겨 심으면 키는 좀 클지 몰라도 뿌리는 얕아진다고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시대죠. 고산지대에 사는 식물이 사는 법을 한번 새겨볼까 합니다. 지금은 비록 땅에 바짝 붙어있는 모양새지만 그 뿌리는 더 단단해지자는 마음이요. 사세계 공동체 스미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